마지막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삭제 버튼은 컨트롤스.js에 있었어요 컨트롤스.js 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스.js에서 여기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글의 내용을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막바로 바로 온 클릭 이벤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온 클릭.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해서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누굴 지워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할 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적어보도록 할게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 몇 번 글을 지울지 아이디를 입력해서 서버에다가 이걸 지워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어요 요청을 할 때 아이디 넣고 그 뒤에 옵션에 메서드는 딜리트로 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옵션에 넘을 거를 변수에 담을게요 컨스트 옵션스하고 옵션스에다가 메서드는 딜리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주소 표시로 요청을 해서 이거 지워줘 라고 할 거예요 HTTP Topics에서 아이디를 넘기면서 이거 지워줘 라고 할 겁니다 아이디를 넘겨주면서 옵션에다가는 앞서 정의했던 메서드를 전달해 주고 그 결과를 마찬가지 요청은 제이슨 형식으로 결과는 받고 그 결과를 Result 매개의 변수로 받아서 여기서 끝나고 나서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장하고 볼게요 지운 다음에는 홈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이동시킬 거예요 페이지를 이동시키려면 우리가 라우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상단에 가서 라우터를 로드할게요 유즈 라우터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 그럼 유즈 라우터를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컨스트 해서 라우터 유즈 라우터 함수를 이렇게 실행해 주고 자 그러면 라우터에서 우리가 홈으로 이동하겠대요 페이지에 이동하는 건 푸시 함수를 이용해서 홈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목록도 새로 고침되게끔 얘도 새로 고침되게끔 리프레쉬를 걸게요 자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테스트를 한번 지워볼게요 텍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네요 아 주소를 잘못 썼네요 여기에 슬래시가 왔어야 되는데 잘못 입력했어요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테스트를 보고 있고 딜리트 눌렀어요 자 그러면 딜리트 해서 지워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록에는 있는데 DBJSON에는 있는지 볼게요 DBJSON에 테스트가 여전히 있네요 지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토픽스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할게요 오타 수정을 해줬고 다시 한번 테스트 보고 있고요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삭제가 됨과 동시에 홈으로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 기능까지 완료를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성했던 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주소 같은 것들을 변수에 등록해 놓고 쓰면 나중에 실 서버에 올릴 때 여기에 있는 주소만 변수의 값을 바꿔주면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DB와 연동되는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그리고 비번 그런 연결 정보들도 환경 변수에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제스에서 환경 변수를 등록할 수 있는 건 사이트 좀 들어가 볼게요 해당 링크는 영상의 참조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환경 변수 넥스트 제스에서는 이렇게 env 해서 local이라는 걸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저장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사용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env local이라는 파일에다가 자주 쓰게 될 것들을 변수명 dbhost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활용할 때는 함수 여기 이렇게 해서 process env 하고 앞서 설정했던 변수명 pass면 pass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주소를 저장해 놓고 불러오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oot에다가 env local이라는 파일을 만들면 된다고 하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했고요 root에 가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보고 있고요 env loca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api url이라는 거에다가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에다가 http 해서 localhost에서 자주 쓰게 될 주소를 변수로 등록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불러올 때는 앞서 어떻게 불러온다고 했었냐면 사이트 다시 한번 볼게요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process env 하고 변수명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얘가 필요한 것이 일단은 source 안에 app 폴더 안에 layout.js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api url이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겠죠 자 layout.js 보고 있고요 layout.js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변수명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명 얘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 문자로 연결하는 거니까 얘를 앞에 변수명이 있고 변수명과 문자를 연결할 때 이렇게 플러스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하고 일단은 앱을 확인해 볼게요 목록이 잘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소로 서버에 요청을 잘 했다는 얘기죠 환경 변수는 서버에서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데 그걸 만약에 브라우저에도 노출을 브라우저에도 이 부분을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next public이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여기에 설정되어 있던 이 env local이라는 얘는 우리 git 파일 설정에도 가보면 여기에 ignore에도 가보면 여기에다가 env local은 노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it 계정에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민감한 정보니까 근데 변수를 설정한 것 중에서 클라이언트 단에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서버 컴포넌트에서도 쓸 수 있고 페이지 글을 생성하는 어디에 클라이언트 단에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쓸 수 있던 환경 변수였지만 앞에 next public을 붙여주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도 똑같이 써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조금 길어졌죠 아까 서버 단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얘까지 붙어서 이렇게 써주면 쓸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글을 생성하는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소일스 안에 앱 안에 크리에이트 안에 페이지 GS 보고 있고요 페이지 GS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똑같이 똑같이 변수명을 불러오고 플러스 다 픽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글이 잘 입력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글 입력하는 페이지였으니까 앞서 레이아웃에도 변경해놔야죠 레이아웃을 변경 안 했네요 레이아웃에서도 이 부분을 변수명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저장하고 글이 잘 입력되는지 볼까요 그레이트 해서 테스트, 테스트 이즈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변송했을 때 이렇게 해서 테스트 페이지가 잘 입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단에서 쓸 것들 서버 단에서만 활용할 것은 변수명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변수명 환경 변수가 로컬 클라이언트 컴포인트에도 써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변경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GS의 가장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히 데이터가 추가, 조회, 수정 수정되고 수정된 내용, 그리고 글을 삭제하는 기능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